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02-2077-635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물건에 대한 정보 이쪽으로 전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양파석 대표와 함께 어떤 물건인지 첫 번째 물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가스대주택 살펴보겠습니다 7호선 합동역에서 보부로 7분거리 위치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중고 완료될 예정이고요 7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9,5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 강남 그중에서도 논현동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갈까요? 양 대표님 네 첫 번째 강남 지역들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곳 논현동 지역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보통 다세대 주택들이 아파트 값에 비해서 60에서 70%의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37%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두 번째 이 논현동 주변에는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요인 바로 개발 이주 수요와 더불어 교통 여건의 개선이 확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시간이 가면 한마디로 큰 폭으로 뛴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여기는요 단순히 어떤 수익적 측면 아니고 차이까지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입지와 더불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바로 투름 주택이 대세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1, 2, 3번 포인트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첫 번째가 강남구 입지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에 있다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디 한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나 들어볼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는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테헤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 강남대로 축으로 이루어지는 강남 지역의 개발 포인트가 바로 이 강남대로 즉 신논현력과 논현력으로 대비되고 있죠 이 지역들이 앞으로 신분당선의 연장에 따른 더불역세권으로 거듭이 나게 된다고 하면 현재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주변에 이미 반포자이라든가 또 서미프로지어 같은 경우가 25평대 아파트가 16억 원대에 닿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 비교해서 평형별로 낮춰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 평형이 결국 실제적인 6, 70%선에 거래되는 것이 아닌 3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싸도 너무 싸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가치가 없느냐 아니죠 그 가치가 더욱 크게 증대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겁니다 대규모의 개발호재 이미 강남지역의 여타의 많은 호재들이 있지만 여기는 단순한 어떤 호재가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바로 반포의 재건축 16,300세대가 속속들이 진행이 되면서 주변에 서초동, 반포동, 논현동으로 이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게 상향이 되고요 경보고속도로의 지하와는 아마 규각 따갑도록 들어봤을 겁니다 신분당선, 연장노선 이미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남역까지 오는 세로축의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신분당선의 연장노선이 이미 착공해서 2022년 개통이 되게 되면 이 주변 집값 정말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나면서 현재의 강남 상권에 맞먹는 이런 가치로 크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분당선만일까요? 아닙니다 7호선 연장, 9호선 연장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3개의 전철로선의 확충 바로 그것이 논현일동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현역 주변에 신논현역 주변에 복합역세권 개발이 있다든가 국제교로복합지구의 개발 가치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영동대로통합개발로 이루어지는 국제교로복합지구의 세로축과 강남대로의 세로축 즉, 바로 롯데칠성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상권으로 거듭날 때에 이곳 논현일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데 여기에 플러스에서 바로 차병원 사거리 주변에 4차 산업행용을 주도할 바로 의료산업이 이곳에 태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입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단 말이죠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 이제 앞서서 투룸이라고 말씀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 물건은요 약 한 10월, 9월 정도면 아마 중공이 되는데 이 물건 한번 와서 눈여겨보십시오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 전체의 5층으로 구성이 되는 7층 내의 3층 건물이죠 여기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29세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장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논현동에 한 동으로 구성이 되는 데가 있고 또 두 동으로 구성이 되는 곳이 있는데 이 두 동으로 구성되는 것은 7층 중에 3층 매매가 3억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저렴하다 당연히 풀옵션됩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이뤄지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더불어 빌트인 시스템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고퀄리티를 자랑하게 되고요 더구나 주차장이 두 개층입니다 이 강남 집값, 땅값 비싼 곳에 주차장 두 개층이다 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5만 원, 10만 원 더 비싸더라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가치를 가지고 29세대 동의 2개 동의 7층 중 3층 앞에서 볼 때는 5층이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투자 시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저렴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7%에 불과하다고 매매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3억 4천만 원이고요 여기 임대보증금이 2억 9천 5백만 원까지 임대 조건부 잔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계약금 10% 정도 납입하시게 되면 자금 부담이 덜어지게 되겠는데 임차인이 정해져서 임차인 입주하는 날 잔금 치면 되기 때문에 혹시 전세 안 맞춰지면 내가 나머지 자금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또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 투자입니까? 전세로 갭 투자입니다 4천 5백만 원 투자고요 월세 보통 3천만 원에 120만 원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9천만 원입니다 저는 4천 5백만 원 투자해놓고 5년만 딱 기다리십시오 4억대 후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같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입지 가지고 있습니다 논현동 가세대주택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할까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치들이 과연 될 것인가 주변에 아파트 올라가는 시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똘똘한 놈 하나를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죠 여타의 잡다한 것들보다는 왜 강남강남 하겠습니까? 그같이 한번 현장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살펴보고 왔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저 물건은 마음에 든다 아신다면 전화주세요 더 상세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077-6355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물건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을지로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오피스텔 살펴드릴게요 2, 4, 6호선 동대문 역산문화공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1월 중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6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60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영근 이사께서 준비하신 물건인데요 이 물건에 대한 포인트 정리할게요 어떻게 내다볼까요? 이런 작은 수익형 물건들이 가격대를 많이 차익을 많이 보이려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발지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업무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큰 업무 타운을 끼고 있어야 수익률이 보장이 되면서 맥가 유지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교통이 여건이 좋아야 임차 배후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물건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서울의 핵심 상업지구입니다 동대문 상권 20만 명의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 걱정, 전세 걸통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공실률이 제로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지 규제 최소 지구 1순위 지역으로 유력합니다 특히나 본 물건지 바로 앞에 대규모 개발지가 20만 평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처럼 개발 호재가 먼 게 아니라 바로 50m 앞에 큰 개발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이 매머드급 호재의 수혜를 직접 안는다 마지막 포인트는 대규모 상업지 내에서 신축 주택의 희소성입니다 지금 1호 건물입니다 이 지역 주변에 수익형 물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1호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2호 건물, 4호 건물 나오면 맥가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빼놓고도 큰 차이 가능한 그런 희소성 건물 준비를 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했는데 세입자가 없어서 공실 상태로 있다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요? 포인트 1번 풀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이곳 지역 섹터를 볼 때 한 2년 정도 준비를 한 프로젝트 지역입니다 일단 수익형 물건, 이 주변 동대문 상권은 거의 신당동, 그리고 약수동, 장충동 일대에 많이 거주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곳 대규모 개발지에, 특히나 상업지에 수익형 물건들이 하나, 두 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흥인동 지역이라든가 광희동 지역, 이곳 일지로 라인 이 세 가지가 인기가 유망한 그런 지역이고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는 본 물건지는 특히나 이제 막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동대문 상권에 대해서 보면요 약 스토어, 가게 수만 해도 2만여 개가 넘고 20만 명이 여기서 직장인 인구가 발생이 됩니다 이곳에 있는 20만 명이 나이대가 디자인과 패션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연령대를 가지고 있어서 수익형 물건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쓸 때 그냥 거주 용도로 쓰기보다는 사업체, 업체 인터넷 쇼핑몰과 더불어서 거주 목적, 같은 다목적 구조로 쓰임새가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패션타운과 바로 앞에 있는 이 본 물건은 전세가가 당연히 최고가로 높을 수밖에 없는 최전방지에 위치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지역, 일지로 유가 지역을 보면 역과 도보로에서 1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지도 표면 나오시는데요 5호선 7번 출구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본 매물지 앞에 호텔, 대형 호텔, 브랜드 호텔이죠 노브 호텔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형 호텔을 따라서 여러분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큰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물건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하철역과 코앞에 붙어있는 물건이군요 이제 포인트 2번 열어볼 텐데요 입지교제 최소지구라 풀어주세요 네, 본 물건지 주변에 대형 개발호제가 많습니다 본 1km, 2km 떨어진 게 아니라요 바로 50m 앞에 큰 대형 호제가 있습니다 입지교제 최소지구라는 말 여러분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곳은 신당역세권 주변에 있는 중앙시장도 있고요 본 물건지 바로 앞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공병단 지역이 있죠 지금 미공병단 같은 경우는 용산과 같이 평택과 오산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올해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토지는 공매를 통해서 상업주로 변모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대형 상업복합시설로 탈바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도 확정이 됐죠 2021년에 이전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0만 평의 대규모 개발지 바로 맞은편에서 본 물건지는 큰 개발 호제의 차익을, 개발 차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곳 주변에 또 좌측으로 보면 을지로 라인에 가장 큰 호제 뭐가 있을까요? 세운, 다시 세운 프로젝트죠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이곳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1조 원 이상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리모델링 형태로 사차 산업 육성에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을지로 사과역일 때는 개발이 들어갔고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모든 개발 호제를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나서신다면 희소 속으로 인해서 큰 차익을 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건물에 대한 궁금증도 이제 커지네요 오피스텔입니다 저희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 궁금해요 일단 1호 건물입니다 주변 지역에 이렇게 대형 수익형 물건들이 하나, 두 개씩 생겨난다면 지금 현재의 지가로는 3억이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금액대로 매입이 가능하지만 성공적으로 공사가 될 때마다 3억 중반, 후반대까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시작된 신호탄 지역에 투자를 하면 대형 호제를 빼고도 큰 개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본 물건지 투룸 오피스텔로 돼 있습니다 다른 원룸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12평형, 여러분 투룸 다대주택과 같은 평형대로 돼서 안에 풀옵션 구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신혼부부에 딱 맞는 그런 건물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본 물건지 바로 앞에 역 1분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바로 앞에 동대문 패션타운이 3분 거리면 도매시장, 소매시장 다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큰 임대가, 공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최우수 건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샘프라움 씨가 마련되어 있네요 직접 가셔서 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내부가 어떻게 지어져 있죠? 가격 살펴주세요 네, 매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2년 전부터 이 동대문 정비 구역 안에 물건이 나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항상 찾고 있다가 이제 대형 건설사에서 들어와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수한 물건이니만큼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3억이 안 되는 금액, 2억 8,600의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전세 보증금 약 2억 6, 7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수익형 물건 기본상, 희소성, 완벽한 지적이고요 투자금은 그렇게 됐을 때 1,6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예상이 되고요 월세 보증금 2, 3천 보증금에 월 90백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수익률 면에서도 6에서 7%까지 맞출 수 있는 매물이니까 연금형 부동산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 참 적합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지로 유가에 지어진 오피스텔 저희 살펴보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죠 유의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첫 방송하고 두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벌써 주택이 많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생각하시다가 물건 놓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말고 이 주변 을지로 라인에 물건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른 투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본 물건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립우려원 자리가 2021년에 이전이 됩니다 바로 앞 50m 거리에서요 그러니까 큰 대형 상업 고밀도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높은 차익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니만큼 좀 장기적으로 월세 수익 받으시면서 가실 수 있는 분들께 좋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을지로 유가 오피스텔 저희 살펴봤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02-2077-635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물건이 될 것 같은데요 화면 통해서 물건에 대한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방배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놓은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4월 중국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41제곱미터 5층 건물 가운데 2층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보증금 3억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어떤 핵심 포인트는 다 다를 거예요 이번엔 방배동 물건입니다 대표님, 어떤 점 주목할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실거지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바로 방배동인데요 요즘 2, 30대의 젊은이들에게 소형주택이 아주 인기죠 만약에 당신들이 강남지역에 산다면 어디에 거주하고 싶으냐라고 설문조사를 냈더니 설해 마을에 살고 싶다고 하는 분이 가장 인기였습니다 그만큼 이곳 방배동 주변 지역은요 삶의 질에 있어서는 정말 단연 탑이다 두 번째는 주변 지역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자그마치 9천여 세대가 준비되고 있죠 단기적으로 그야말로 2, 3년에 크게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이 바로 그건 또 단독주택 재건축, 바로 소형주택 선호자들이죠 이 가치, 거기다가 교통망의 개선까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변의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다 세 번째는요 단순히 방배동 주변 지역의 수요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집을 잘 짓기로 소문난 이런 건축, 바로 시행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만족할 만한 주거의 질을 충족시켜줄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포인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 살고 싶은 곳이라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입지적인 여건들이요 첫 번째가 바로 서초구 주변, 즉 방배동의 다세대주택 입지였거든요 전철역, 방배역에서 불과 2분 30초 내지 3분 여기는 이미 먹거리촌들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들이 이미 잘 갖춰져 있고 자연환경 조끼로 이미 유명하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삼박자, 바로 집값 끌어올릴 수 있는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지역은 바로 풍부한 개발호재입니다 단순히 설의 마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개발호재가 교통요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리풀공원, 즉 장제터널로 이루어지는데 내년 2월이면 개통하게 될 때 현재 방배동에서 서울 시내 중심 가로, 강남 중심으로 접근할 때 가장 애로상이 바로 교통의 정체 현상입니다 이것이 확, 그야말로 가슴 뻥 뚫리듯이 뚫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배동 일제의 재건축 8,974회 즉 9천여 세대의 단독주택 재건축들이 준비되고 있다 올, 저기 방배의 재건축 5단지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본부터 2주가 진행이 되면 여기는 어떤 데입니까 세입자들이 90%를 넘고 있죠 전부 소형주택에 살기 때문에 이런 투룸 다세대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2주가 본격화될 때는 그야말로 이런 소형주택들이 이제는 다시는 찾기 어려울 만큼 그 희소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방배역세권, 바로 방배역에 고밀도 복합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당복합환성센터까지 주변에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고요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이미 많은 홍보 관련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형주택들은 더더욱 인기를 끌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 궁금합니다 방배도 물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총 5층으로 이루어지고요 15세대입니다 여기는 투룸 5세대 주택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은 2층입니다 2층인데요 잘 지어진다 이미 4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골조, 구조 다 보실 수 있고요 또 마감제 특히 고급 주택을 소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만족하게끔 이런 고급 마감제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에어컨 세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까지 전부 풀 옵션으로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됐고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3억 4천만 원입니다 주변에 방배동 주변 지역의 설의 마을만 가면요 요것을 똑같이 옮겨놓으면 5억 이상 갑니다 3억 4천만 원, 이거 증검다리 한번 하십시오 와서 여기에 거주하면서 삶의 질 누리다가 원하는 설의 마을로 옮기셔도 되는데요 3억 4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임대조건부 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4천만 원, 묻어두십시오 주변 지역에 많은 호재가 반영이 될 때는 큰 폭의 시세차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아, 나는 월세 좋아한다 이렇게 되실 때는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활용하시면 월세로 투자하시는 약 9천에서 1억 원 대출 지자 전부 빼고 약 한 4에서 5%의 수익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꼭 먹고 알먹고 하는 투자도 가능합니다 방배동 다세대주택 저희 살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하실 분들 유의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네, 제가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들을 설명드릴 때는 항상 계획이냐 현재 실행 단계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간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항상 짚어가는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확실한 투자 시장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좋습니다 마지막 물건까지 한번 살펴봤네요 방배동 물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체크해드릴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양반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리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논현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5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같은 번호로 주세요 끝자리 6355번 계속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부자바 부동산 연구소 양파지석 대표 드릉타워 투자 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